연목구름입니다. 오늘 만나볼 차량은 대한민국 최상위 차량이 아닌 글로벌 최상위 차량인 벤츠 S클래스 580입니다. 이 차량은 현재 국내에서 2억부터 2억 5천 사이에서 구입이 가능한데요. 차량을 구입하기 위한 대기기간만 1년이 넘기 때문에 돈이 있어도 감히 구입하기 힘든 그런 차량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. 이런 이유 때문에 롤스로이스, 벤틀리와 함께 세계 3대 명차야 반영에 올라와 있는 차량이 바로 S클래스 마이바우죠. 어떤 브랜드도 따라오기 힘든 벤츠만의 하체를 분석해 보겠습니다. 클래스 2억 넘는 하체는 어떨까요? 이런 게 정말 플래그십 하체의 정석이다. 굉장히 플랫해요. 밑으로 지나가는 공력이라는 구름장에 대해서 굉장히 설계를 잘 해놓은 거고 심지어 머플러까지 플랫해요. 플랫하지 않은 부분은 플랫하게 만들기 위해서 커버도 잘 씌워놨어요. 근데 굉장히 정교해요. 저는 제네시스 G80이 국산 최고의 플랫폼이었어요. 최고의 하체여이었잖아요. 그 끝은 얼마나 다를까가 지금 제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? 서브 프레임의 재질도 전부 알루미늄 합금이에요. 양쪽 서브 프레임에 지지되는 프레임을 이 강력한 알루미늄 합금을 엄청나게 기뻐해요. 어마어마해요. 이건 뭐 알루미늄의 향연이다 이런 얘기도 필요 없을 것 같아요. 알루미늄의 절곡을 정말 잘 해놨어요. 스테빌라이저 링크 또한 재질이 알루미늄이죠. 차의 하중과 그 다음에 승차감의 영향을 받는 노암이라던가 너클 이런 부분들은 전부 알루미늄입니다. 또 보강이 있어요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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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이거 본 것 같아요. 네. 여기서 삼각형으로 또 보강을 해놨어요. 이렇게 튼튼한 서브 프레임을 갖고 있는데 보강을 해놨는데 또 한 가지. 이쪽을 가로지르는 보강이 또 있어요. 이야... 하나는? 가로지르는 보강바 하나. 앞쪽을 가로지르는 보강바 하나. 아 저 검은 부분. 첫 번째는? X자. 우와 진짜 완벽하다. 이렇게 놨어? 그러니까 남다른 거겠죠? 네 그러니까 남다른 거죠.